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아들의 반품을 바라고 있는 시자할메 한 분 데려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우리 아들을 잡는 며느리가 미워서 내가 직접 인연을 잡아다 족치고 싶은데 아들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엄두가 안납니다. 좀 도와주세요. 원제 아들이 너무 잡혀 사는 것 같아요. 다들 안녕하세요. 저는 60대 아줌마입니다. 살면서 이런 글을 처음 쓰는 거라 두서가 좀 없더라도 보시고 의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러다 보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 생각이라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. 일단 저희 아들은 완전히 막둥이입니다. 위로 누나 둘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성격도 되게 순하고 애가 참 착해요. 화도 잘 못 내고 그렇습니다. 원래는 그랬다고요. 그런데 그런 아들이 연애 2년 하고 지금은 결혼한지 3년 차 돼가는데요. 전에도 좀 그랬지만 특히 요즘 들어서 아이고 이게 아들이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너무 잡혀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얘랑 연애할 때부터 아들이 쫓아다니느라 우리 본가에도 잘 안 오고 연락도 뜸하고 그러더니 결혼을 하고도 그래요. 전에는 안 그러던 아이가 연애 때부터 바뀐 거죠. 참고로 아들이랑 며느리 사는 곳이 저희 집이랑 대략 2시간 정도 떨어진 먼 지역인데요. 처음에는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며느리가 오기 싫다고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건 제 오해고 아들이 가기 싫어서 못 왔다 이러면서 이제라도 좀 자주 오겠다 이런 소리를 하긴 하더군요. 근데요 그땐 믿었지만 이제 그 말도 못 믿겠습니다. 왜? 우리 아들은 며느리한테 잡혀 사니까. 그리고 며느리 자체가 그래요. 이제 우리가 한가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며느리한테 무슨 말만 하면 아들이 먼저 난리를 칩니다. 며느리한테 말하는 쪽쪽 아들한테 바로바로 전화가 오고 또 오면 난리가 나요. 전에는 소리를 절대 안 질렀던 우리 착한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소리를 지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며느리한테 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. 예를 들어 며느리 옷이 좀 어떻다든지 우리 아들이 술을 먹었다기에 제 나름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면 밤이고 낮이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지가 다 난리를 치고 이젠 이런 아들이 무서워서 아예 무슨 말도 못해요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것들이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잡혀 사니까 그런 건가 하는 걱정이 돼서 말이죠. 만약에 제 생각대로 잡혀 사는 거면 제가 뭘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? 요즘은 아들이 무서워서 아니 며느리가 무서워서 시집살이도 못 시킨다고 하길래 제 나름 시집살이 덜 시켰다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이런 아들내미 부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지혜를 좀 주세요. 특히 아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들한테 예전처럼 못 대하겠어요. 혹시 이게 제 새끼라 콩깍지 씬 눈으로 보는 건지 뭔지 여러분들 의견도 좀 여쭙고 싶어요. 뭐든 좋으니까 의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아니 저기 할메요 술은 네 아들이 쳐드셨는데 왜 며느리한테 전화를 합니까? 설마 이것도 네 며느리가 아들내미 멱살 잡고 강제로 쳐먹인 거예요? 댓글 아들이 등신이라 술도 지손으로 못 쳐먹고 마누라가 줄댕이 벌려가지고 깔때기 꽂아서 팍팍팍 들이붓나 봅니다. 아들을 팔다리도 못 쓰는 인간으로 만들고 자빠졌네? 2번 님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. 며느리랑 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출가 독립적인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겁니다. 시부모랑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에요. 그냥 결혼으로 엮인 인척이지. 아니 그리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당신이 뭐라고 잔소리를 합니까?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신경 끄고 사세요. 그리고 만약 아들이 결혼 후 부려자식이 된 것 같으면 그게 마음이 안 들면 며느리 말고 말 안 듣는 이 아들한테 뭐라 하시라고요. 제 말 알겠습니까? 3번 할머니 때문에 아들 곧 이혼 당할 것 같아요. 미리 축하드립니다. 아들 반품 받으면 그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? 4번 저기요. 시집살이는 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. 오죽하면 아들이 먼저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? 아줌마 그러다가 나이 더들면 시모대접도 못 받아요. 님도 좀 살아봐서 이런 거 잘 알잖아요. 내가 먼저 예의를 갖췄을 때 상대도 똑같이 예의를 갖춰준다는 거 말이죠. 맨날 알같은 소리나 쳐 해대고 간섭질 그도 모자라 상대 마음까지 다치게 해놓고 자 내가 그래도 어른이고 윗사람이니까 너는 나한테 무조건 깍듯이 예의를 갖춰라. 이게 될 것 같습니까? 아줌마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.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. 다 네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겁니다. 아니 오래 산 사람이 이걸 왜 몰라? 그러니까 시짜질이 하고 싶으면 반품당할 각오는 하고 하시라 이거예요. 5번 저기요 어머님 이러다 나중에 진짜 일 터져요. 왜 며느리 옷 트집을 잡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죠? 본인은 그런 거 듣고 싶어요? 젊은이와 늙은이는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. 아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법인데 그냥 좀 놔두세요. 존중을 해주라 말입니다. 저들은 바보가 아니에요. 성인이야. 다 알아. 6번 쓴이 질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한 가족이 아니고 독립된 각자의 가정이에요. 결혼 전 아들이 며느리 좋아서 집에 잘 안 왔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건 원래가 그런 아들인 겁니다. 결혼 후에도 아들이 먼저 어머니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안 온다고 했다면서요. 근데 그 말 왜 압니다요? 그리고 아들이 걱정되면 네 아들한테 전화를 하세요.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일 뿐 절대 몸종 따위가 아닙니다.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들을 돕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좀 쳐놔대지 좀 마세요. 또 아들은 지금 이거 잡혀 사는 게 편하다 이겁니다. 걱정할 일이 아니죠. 내외가 갈라서는 게 원인이라면 그래 계속 그렇게 하세요. 7번 야 이제 아들이 좀 숨 좀 쉬고 살만하니까 애니가 죽이려 드는구만 왜? 왜 아이가 그렇게 얌전했겠냐 이걸 생각해보라고 할머니가 맨날 그 랄지를 떠니까 짜증나가지고 입 닥치고 산 거 아니야? 8번 어? 옷 트집을 잡아? 저기요 할준마 지금 이거 며느리 옷장에 옷 가득 채워주고 하는 말씀 맞죠? 그죠? 9번 와씨 이 짧은 글에 K시모의 문제점이 전부 다 들어가 있네. 우리 아들은 착하고 순하다. 아니 그럼 며느리는 못돼 처먹었다는 거야 뭐야? 시집살이 덜 시켰는데? 애초에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 없어야 정상이죠. 아니 이제 우린 한가족이 돼서 잔소리 좀 하고 그런 것 뿐인데 이거 한가족이 됐으니까 편하고 만만하게 대해도 되는 거겠지? 이 생각인 거 누가 몰라요? 아들이 술을 먹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아니 이걸 그러니까 왜 며느리한테 하냐 이거야. 아들한테 하세요 아들한테. 딱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들 빼박이야. 특히 아이고 무서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라는 것도 똑같아요. 제발 이 나라의 시어머니들아 생각부터 좀 바꿉시다.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? 10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불쌍한 우리 아들님이 잡고 사는 저 요망한 며느리년 족치는 법 알려주세요. 이거구만. 끌 끌 끌 끌 끌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. 엄마랑 새언니 사이 나는 중립. 딱 요점만 말하겠습니다. 저희 엄마가 이번에 오빠네 집에 간다고 했는데 새언니가 오지 말라고 다음 주에 본인이 저희 집으로 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그랬는데 오기로 한 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못 온다고.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났고 새언니한테 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. 여기는 그래요. 저희 오빠는 무관심이고 저는 중립이라고요.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이번 일은 새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평소 진짜 가끔씩 오빠는 집에 가거든요. 자주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에요. 거기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말하고 가는 건데 이번에는 사정상 바로 하루 전날 낮에 이야기를 했대요. 그랬더니 새언니가 어머님 내일은 일이 있어서 안 돼요. 다음 주 저희가 갈게요. 이런 말을 했다가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라고요. 그러다 보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뭐라 하긴 했는데 그래 솔직히 이거 제가 봐도 살짝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새언니는 당연히 화가 났을 거라 봅니다. 엄마가 말을 좀 세게 했거든요. 그런데 새언니랑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보니까 그냥 애초에 새언니는 저희 엄마가 오는 게 싫었던 거였어요. 미리 말을 하고 오는 것도 그냥 다 싫대요. 그리고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뭔가 기분이 갑자기 안 좋더라고요. 근데 이거 오빠한테 이야기해봤자 오빠는 신경도 안 쓸 거고 엄마랑 저만 기분이 거지 같은가 싶은데 이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솔직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.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엄마가 거길 간다고 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. 반찬 챙겨주러 가는 거예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. 새언니가 거짓말 좋아하니까 그거 담가가지고 가져간 거예요. 가려고 했던 거라고. 댓글 1번 야이씨 한두 달에 한 번이 아주 가끔이냐 이 썩을 거사 2번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반찬이고 나발이고 도대체 왜 가는 건데 그냥 부부끼리 재밌게 잘 살게 냅두면 안 되는 거야? 안 반갑다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찾아가가지고 갑질새대면 그래 갑질하는 니네 엄마야 재밌겠지. 그런데 갑질 당하는 니네 새언니는 피가 마른다는 거 정말 모르냐? 너도 나중에 똑같이 당해라. 시모가 매달 찾아오고 한 번이라도 걸으면 화부터 내고 잘 해줘도 싫은 소리 궁시렁거리고 한 번 거스르면 대역죄인처럼 머리채나 잡는 니네 엄마같은 시모 꼭 만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역같은 건지 뼈저리게 체험해보라고. 팅! 3번 도대체 이 나라 시자들은 아들한테 마누라가 버젓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찬해준답시고 시도때도 없이 아들 며느리 집에 들락거리고 싶어하는 걸까? 왜 가요? 가지마! 4번 아이고 엄마가 진성이면 딸년이라도 대정신이어야 되는데 이 망할 짓고서는 텄네 텄어. 중립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6번 아니 그 아주 가끔이란 말은 1년에 한 번 정도일 때 쓰는 말 아니었나? 7번 쓰니 중립 맞아? 나도 똑같은 시누의 입장이지만 엄마가 거기 간다고 하면 기겁하고 바로 뜯어말리는데 너 뭐냐? 8번 반찬이고 겉절이고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먹는 게 더 맛있다. 입가걸로 생색은 또 오지게 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고 9번 그냥 가만히 좀 냅둬라. 이 썩을 걷더라.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냐? 그냥 두라는 게? 안가면 죽겠다 싶고 뒤지겠어? 가지마! 이게 그런 거죠.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사단장이 찾아온다든지 진짜 미쳐버리거든요. 돕니다. 돕아. 부대 비상 걸리고 난리가 나요. 그래서 그때 병사들끼리 하던 말이 그거였습니다. 가장 좋은 사단장은 안 오는 사단장이라고. 사단장 본인 입장에서야 부하들 보고 싶고 부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는 거겠죠. 근데 싫어. 너무 싫어. 그지 같아. 그냥 좀 냅둡시다.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감사합니다.